두 번째, 제가 콘서트에서 기고 씨 부른 거 얼마 전에 내일 브이라이브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음악 파일을 좀 줄 수 있냐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뭔 소리지 했는데 그래도 뭐 성규니까, 성규니까 사실 가능한 얘기죠 성규니까 가능한 일, 이거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너니까 가능한 일 그렇죠, 저도 감사한 게 제가 원래는 이번 콘서트 때 형들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형들 커버하고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같은 날, 같은 노래 부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번에는 다른 커버곡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연을 첫째 날 했는데 그 무대의 의미가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노래를 불러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내리 빠지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래도 하자 그게 파일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애들이랑 연주를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부탁을 드려봤는데 형 흔쾌히 또 보내주셨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스탬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사실 스탬 파일을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공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어 형 성규가 내일 이거 커버한다고 요즘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셔야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야 겨우 뭐 하루 내일 공연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보내줘 성균도 뭐 어때 그래서 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학창쇼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사실 내리였고 내가 그 전 회사를 들어간 것도 나 심지어 오디션 볼 때도 형들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형들 노래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해버릴까? 안 되면 그냥 연주해서 하면 되니까 같은 날 같은 노래 부르면 어때? 더 좋은 거죠 뭐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제가 그래서 노래 끝날 때 말미에 정한이 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카톡을 보내서 알았습니다